쎄 보이냐? 폭포야 뭐야? 나 이렇게 쎈 거 처음 봐 사람 키보다 더 높아 보인대? 텐트 다 망가졌다 어떡하냐 아예 나도 처음 봐 나 진짜 말 싸둬다 다녀도 이런 파도 있어 진해서 뭐야? 그냥 너무 무서워 브이로그 시작 이 와중에서 브이로그 정신이 아주 배터리가 없어 밝았어 아 무서워 공포스러운 반응이다 진짜 공포 분위기는 다 조성하고 있다 내 첫 끼는 공포 아 어떡해 조심해 좀 들어가주시고 아 미안해요 이제야 저기 라면 있는데 집에만 아닙니다 많은 해 하다 คร 지금 야 진짜 야 민지야 엄마 고원? 고원? 야 딸 잘 만났네 자 이거 형님 바꿀게요 산물을 올린다 산물 올리고 산물 하나 다요? 네 하나 만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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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인데 뭐? 나도 두 개 했어 하나다 하나야? 응 알았어 알았어 고기를 올린다 고기를 찍어서 올린다 소금을 갖다가 소금 많이 찍어서 올린다 생각보다 싱거우니까 이제 올린다 땡초 하나 올린다 땡초 하나 올린다 근데 쌈장이 없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쌈장 안 먹으면 이거 올리자 쌈장 대신 양파 아니야 아니야 이대로 그냥 마신다 이대로 마신다 비빔매 없이 그냥 마셔야봐요 응 네 너희들 네 고기 신경쳐라 다 먹었지 민지야 어 니 이거 뭐 니 뭐한데? 친구인가? 두 가지를 다 찍고 있다 민지야 야 민지야 니 가면 자 조이가 만들어준 이거는 열어봐 디저트 이거는 피칸파이 어? 피칸파이 있어? 너네 거 반씩 나눴어 아싸 아싸 냉동실에 넣어서 자연 해동해서 먹었는데 아싸 피칸파이 맛있지? 피칸파이입니다 또 다른 거 이제 해봐 왜 내 꼼대니까? 누가 찍냐 똑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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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 거는요 빨리 꺼내주세요 이거는 어 뭐야? 어? 황치즈머핀 황치즈머핀 보자 보자 오오 비주얼 대박 이거 황치즈머핀 이거는 에어프라이어에 데워 먹어야 돼 아 오케오케 이거 다 냉동실에 얼렸어 아까 먹을 때 조이가 직접 만들어 온 겁니다 그거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아 그래? 응 그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 이거 다 배고기 딱을게 어 어 이거는 딸기 크럼블 딸기 크럼블 그 티티콘 있지? 그 티티콘 있지? 딸기 크럼블입니다 콩머리 콩머리 했어 우와 잘 만들었다 그가 우와 개봉식 바로 진짜 먹어 우와 코코넛 사블레 이거 맛있어 쿠키 퀄리티 보소 한번 지금 먹어볼래? 맛있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? 싫어했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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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혼자 아껴먹어라 니 혼자 아껴먹어라 살짝 때려봤다 니 혼자 아껴먹어라 아 이제 개봉식 끝 잠깐만 뭐부터 했지? 어? 뭐야? 기다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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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끝이야? 뭐야 이야 인간을 오면 아 우æ 퀄리티 드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